상팔자 장가를 일찍 들면 근심도 많아 밤이나 낮이나 걱정도 많아 그러길래 남자는 성공하여 장가를 가야지 여보게 자네도 정신을 바샥 차려야 하네 젊어서 고생이야 사서 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서두르느냐 시집을 일찍 가면 고생도 많아 낮이면 날마다 눈물도 많아 그러길래 여자는 신랑감을 잘 골라 가야지 단 한 번 결혼인데 정신을 바샥 차려야 하네 저 깊은 바다 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한길 속 마음은 몰라 당신을 사랑한다 말은 좋지만 쉽사리 넘어가면 이별이 온다 그러길래 너나 나나 백년가양 맹세를 해야지 남자나 여자나 정신을 바샥 차려야 하네 남북어uldade 남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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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